하나 둘 셋 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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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제국 패밀리 콘서트 저희가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저희가 스타제국의 막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일본에 많이 통해서 홍의 선배님들과 일본을 많이 봤어요 일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보답하고자 제가 막내답게 무대를 불태우고 무대를 열심히 딱 분위기를 이끄는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럼 저희 지금 무대로 가볼게요 안녕 지금 갑시다 안녕